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무기입니다. 오늘은 BBQ치킨 황금올리브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갑 끼고 먹을게요. 오늘은 프라이드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양념 반 양념 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양념 반 양념 반 양념 반ige 반 작 맛있네 목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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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아주 그냥 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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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라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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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쭈 야무우 치즈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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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어어엇 음... 음! 너무 맛있다. 살짝 배부른데요? ~~~~~ ~~~~~ ~~~~~ ~~~~~ 같이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서 저만클래클래클래클래클 엄마가 gelen 도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스클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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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 그리고 오랜만에 deixa요 이렇게 깔끔하게 주셔서 이렇게 한 가지 음~~ 와아 도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황금알 치즈볼 마지막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닭다리는 마지막에 먹을게요. 황금알 치즈볼 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콜라로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비비큐 반반치킨 먹어봤는데요 아주 맛있었고 확실히 퍽퍽살이라고 해야하나요 살 많은 부분을 먹으니까 든든하고 맛있고 좋은데 그게 금방 배가 차네요 저는 이 한 마리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치킨 먹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먹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